슈퍼맨이 돌아왔다. 는 2013년 11월 3일부터 방송중인 kbs2tv위 예능 프로그램이다.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는 육아도전기로 아이를 돌봐주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본 주제가들은 단할의 계열사 단할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였다. 정규 편성 때부터 다음주 예고 방송뿐과 1주년 특집 방송 때만 사용하다가 삼둥이 송, 엄지온 송, 대박이 송 등 출연자별 전용곡을 제작해 사용한다. 또한 이휘재의 데뷔곡 변명 위 리메이크작이자 3인조의 첫 곡인 2016세이 굿바이가 공개되었다. 이휘재와 작곡가 김조한이 제작한 이 곡은 인터넷 음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현재에는 대외비적인 여건상 제작이 중단된 상태이다. 2013년 추석 파일럿 방송 이후 정규 코너로 편성된 지 1년을 맞이하여 일반인 가족이 참여하는 9월 말 추석 특집을 방송했다. 2014년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7월 28일 오후 12시에 신청 기간이 마감되었으며 신청 건수는 총 1070명이었다. 그 중 100명을 선정하여 8월 8일 kbs 별관에서 녹화를 진행했고 9월 7일과 14일에 방송되었다. 시작 부분에 출연 가족이 한 가족씩 나와 100회 축하와 함께 감사 인사를 했다. 끝 부분에는 현재 출연하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아빠를 부르는 모습을 편집, 총 100번이 아빠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개월간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시청자 가족들의 사연을 받아 진행되었다. 힘든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를 대신해 슈퍼맨 멤버들이 선정된 신청자 가족의 아이들을 하루 동안 돌봐주는 설 특집 프로젝트였다. 전 멤버들과 스타들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전 출연자인 추성훈과 추사랑이 다시 등장해 출연자들과 함께 가을운동회에 참가하였다. 또 다른 전 출연자인 송일국은 본인이 촬영한 251일간의 성장일기를 공개하였다. 전 출연자인 추성훈과 추사랑이 출연한다. 서울랜드에서 헬로윈 준비와 나눔장터를 진행했다. 하차 출연자인 추성훈, 추사랑과 이휘재, 이서원, 이서준 등이 출연한다. 한라산팀과 백두산팀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현재 출연하는 아이들과 수익금 기부를 위한 2020년 달력 제작에 들어가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이다. 달력 사진 촬영은 배우 연정훈이 사진사로 특별 출연하고 걸리버 세계여행기는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하승진이 특별 출연하였다. 지금까지 출연하였던 아이들과 아빠들의 소원에 따라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아무것도 놀러가지 못해 싸늘했던 가족들과의 청정지역 마을에서 함께 만나는 즐기는 이야기이다. 이번 특집에는 전 출연자였던 이동국의 자녀들과 고지용의 아들 고승재와 동반으로 출연한다. 그리고 비밀친구 나무 목소리는 성우 임이자가 맡게 되었다. 현재 출연하는 가족들 중 박현빈, 박하준, 박하영과 박주호, 박나은, 박건우, 박진우가 노래가 좋아해 출연하여 노래하는 모습이 공개된다. 단샘 해밍턴, 윌리엄, 벤틀리와 후지타 사유리, 제는 제외했다. 2014년 4월 24일 중국 내 유일한 합작 파트너와 수출 계약을 맺었고 저장위성 텔레비전에서 아버지가 돌아온다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시작했다. 2015년 10월 6일 KBS 예능본부 측은 베스트셀러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위출판으로 유명한 미국 제작사 csspr와 포맷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케이블 tv vod에서 미방송 콘텐츠인 슈퍼맨이 돌아왔다 미공개 x파일을 독점 방송했다. 총 10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초 1편씩 공개되었다. 또한 vod에서 공개된 영상을 해피선데이 홈페이지에서 3주마다 무료로 서비스하였다. 2016년 설을 맞이해 미공개 x파일이 2월 8일부터 10일까지 kbs2tv에서 3일 연속 방송되었다. 같은 해 추석에도 9월 14일부터 방송되었다. 출연자들의 추석 인사를 포함하고 있고 소단 안매와 공동 육아구역 ogg가 추가되었다. 엄태웅 내 장면들은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삭제되었다. 1박 2일 방송 및 제작 중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을 모든 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시킨 데 이어 당분간 1박 2일 프로그램의 방송 및 제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1박 2일 시간에는 편성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당분간 대체 프로그램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1박 2일을 기다리시는 시청자를 고려하여 기존 2회 분량 촬영분에서 가수 정준영이 등장하는 부분을 완전 삭제해 편집한 후 방송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전면적인 프로그램 정비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출연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사죄드리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가수 정준영이 3년 전 유사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의 무혐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출연 재개를 결정한 점에 대해서 가장 중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출연자 검증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KBS 시청자 상담실 홈페이지 1박 2일 제작과 방송 중단 이후 같은 해 3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해피 썬데이 라는 제목으로 단독 방송되었다. 12월 8일부터 1박 2일 시즌 포위 방송이 재개되었으며 본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은 12월 8일부터 매주 일요일 밤 9시 15분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비슷한 포맷의 타 방송사 제작 프로그램들인 미운 우리 새끼, 뭉쳐야 찬다, TV 조선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등과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펼치고 있다. 같은 해 중국의 출판사 트렌디로부터 정식 계약을 맺어 중국어판 슈퍼맨이 돌아왔다 도서가 발간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